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쓸데없는 영상 계속 찍죠.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결국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근데 대만과 한국, 일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은 이렇게 성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서 일본을 사실상 모방한 거예요. 카페한 거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그대로.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직한 나라가 대만이고 우리는 중간에 단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 이제 그 노무현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 이 저출산의 이 내용들을 쭉 찾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을 모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본을 손절했어요. 그냥 딱 잘라버렸죠. 자른 게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른 건 문재인. 하지만 문재인 그 이전에 정치 권력에서 일본은 우리가 손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이명박 박근혜도 사실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정치 패거리, 여야 패거리 모두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김대중.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일본과 굉장히 가까웠죠. 많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덕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김대중이고. 그 다음 노무현이 그 과도기 시점에서 노무현이 저 일본에 가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그 과거사와 관련해서 솔직히 좀 애매한 입장에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일본까지 간 노무현이 그 과거사를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과거 그대로 두자라고 사실상 일본 국민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북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 세력들이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그들에게 모두 그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거기에 권력을 가져가면서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이명박 박근혜가 있긴 했지만 그 뒤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 토대가 되고 거기에서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본과 완전 극단적으로 가버렸죠. 그 손절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냐 국가의 미래를 대해서 걱정을 했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던 이들이 그저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일본을 손절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한 바탕으로 나가면 상관없는데 그냥 이념에 따라서 지들 멋대로 하니까 정책을 쓰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이 꼬꾸라지죠. 취업률이 엉망이 되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그다음에 출산은 극단적으로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 돼버리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한순간이 돼버렸어요. 왜 이럴까?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손절하고 우리 멋대로 이념에 따라서 우리 멋대로 그냥 하니까 정치 권력이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은 대만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본을 극단적으로 뺏기는 형태였어요. 우리가 이걸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서 굉장히 오랜 아주 세밀한 정밀한 많은 공부를 했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간 나라고 그걸 우리가 뺏기면서 빠르게 카피하면서 따라갔던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손절하고 딱 자르고 우리 멋대로 하면서 그게 실험이 전혀 되지 않은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막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3, 40대는 응원하고 있어요. 아직도 40대는 가장 응원하는 세대들이죠. 왜? 그들에게는 사실은 몰빵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은 혜택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솟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국가가 걱정해야 되는 건 치솟 가능한 것이고 노무현이 일본에 가서 얘기했던 것도 결국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양국이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가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과거가 힘들지만 과거를 그대로 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나가자라는 걸 주장했던 게 노무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안개가 낀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냥 취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단기간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만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음... 죄송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의 시점 가장 최근의 시점의 출산율과 그게 한 절반까지 지금 기준으로 절반까지 몰락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저출산입니다. 자 그러면 대만도 좀 골치 아픈 게 2020년 기점으로 드디어 1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그러면 지금 1이 무너진 게 처음이냐? 아니에요. 대만은 2010년에 0.9까지 무너졌습니다. 0.9까지 무너졌다가 그래도 다시 1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작년 2020년에 다시 0.9를 기록하면서 1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출생하수가 16만 5천명 정도예요. 그러면 16만 5천명이 배였던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 수준까지 몰락한 이게 어느 시간이 걸렸는지로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16만 5천명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배니까 한 32만 33만이겠죠? 32만 33만 정도가 태어나는 시점이 언제였냐 하면 1997년입니다. 우리의 IMF 그 시점 우리의 IMF 그 시점에 대만이 32만 5천 32만 9천 뭐 그 정도 32만 6천 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만은 갑자기 꼬꾸라 20만명 때까지 꼬꾸라졌다가 30만명 때 다시 올라갔다가 20만명 때 꼬꾸라졌다가 그랬지만 97년 전후 기점으로 보면 2020년이 딱 절반 정도 자 97년이에요. 기억하세요. 97년 그러면 일본의 사례 좋은 롤 모델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작년 기준으로 학계 출산이 한 86만 87만입니다. 86만 87만 그러면 이게 1.3대에요. 1.3대 우리가 한 2000년대 초중반에 일본이 망한다고 걱정했을 때가 일본이 1.3 1.2 1.3이 무너지면서 1.2대로 진입할 그때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2003, 2004, 2005 이때 일본이 1.2였는데 지금 오히려 1.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3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86만 87만 그러면 이 86만 87만이 배였던 그러니까 절반까지 출생활 숫자가 감소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 86만 87만이요? 그러면 한 160만 잡으면 되겠죠.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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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에 일본의 출생활 숫자가 한 16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배 정도가 되는 시점이 1979년 출생활 숫자가 절반까지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1979년이니까 그게 2020년이면 한 41년 42년 정도가 걸렸죠. 대만도 열심히 일본으로 따라했지만 너무 압축 성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왔고 그게 대만은 1997년 시점으로 지금이 한 절반 수준 일본은 1979년 시점으로 한 절반 수준 그러면 한국의 출생활 숫자가 지금 얼마죠? 27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7만 0.84에요. 그러면 이게 절반 수준까지 무너진 건 어느 정도 시점이 걸렸을까요? 27만이니까 54만 55만 잡으면 되겠죠. 54만 55만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2001년이에요. 2001년 2001년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지금 국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느끼겠죠. 우리가 인구 출생활 숫자가 절반까지 무너지는데 2001년이 55만이니까 그때 시점으로 절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0년 19년 20년이 걸렸죠. 그나마 대만은 한 97년이니까 24년 25년 정도가 걸렸고 일본은 79년이니까 40몇 년 지금 대한민국의 출생활 숫자의 감소가 이 정도로 힘든 겁니다. 네 아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본을 뺏기면 돼요. 대만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일본을 뺏기면 돼요. 그나마 대만은 우리보다는 아직 어떻게 보면 일본을 적극적으로 카피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이공계에도 젊은 그러니까 노력하고 공부하고 뭔가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달려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축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됐고 그 압축성장의 롤모델이 일본이었습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압축성장을 빠르게 했어야만 했고 그 롤모델이 된 게 결국 일본이에요. 사실 남한과 대만은 동일하게 일본을 적극적으로 배웠고 미국은 일본을 사실은 동맹국과 굉장히 중요한 대만과 한국보다 훨씬 위에 있는 동맹국과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대만과 남한의 반도체 핵심기업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업을 미국에 대량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형님 미국이 받아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장을 짓는 가장 핵심은 남한과 대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남한과 대만이 경제력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중국이죠. 중국을 견제하는 최일선에서 남한과 대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본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야죠. 국민들이 국가 경제는 무너지지 않아요. 기업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삼성, SK, LG 현대 이런 국내 대표적인 기업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기업도 거기에 우리보다 더 반도체에 몰빵되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은 미국이 지워버리면 돼요. 기업은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는 국민이죠. 국민. 그 국민은 일본이 이미 먼저 경험했습니다. 경제력에서 너무나 압도하니까 미국이 일본 너희들 좀 정신 차리라고 두들겨 팽게 어떻게 보면 제네바 압이죠. 두들겨 패고 일본은 깨갱하고 미국 밑으로 들어갔죠. 사실상. 그래도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출산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그걸 대만도 심각하지만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상황으로 꼬라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손절하면서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일본을 더 이상 카피하지 않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보지 못한 정치인들이 지 멋대로 운영하다가 현재 꼬라받는 상황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있죠.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그 목소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성을 정치권에 더 많이 내세우고 싶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대한민국의 진보와 유사해요. 그래서 외치는 얘기는 뻔해요. 정치권에 너무 여성 정치인이 없다. 이 봐라 여자 차별하지 않나 여성이 더 사회 진출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저출산이 심각해지지 않는 구조를 위해서 그 구조를 짜놨다는 거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여성 정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성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여성의 활당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후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후진국이다. 여성 정치인이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죠. 심지어 그게 보수 정당에도 있어요. 보수 정당에 보수 정당에 진보들이 그러는 건 그들이 원래 쓰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수 정당이 그래요. 그 진실을 한번 볼까요? 한국 국회의원 여성 비율 17.1 이게 2019년입니다. 세계평균을 크게 믿더라. 마치 이건 세계평균을 크게 믿더니까 우리가 후진국이다. 여성을 정치에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 2016년 4월 청선전에 이루어진 2016년 1월 자료에서 16.3에 비해서 높아졌지만 아직도 적다. 라는 식의 참 뻔한 얘기들. 근데 봐요. G7 국가 선진국 G7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39.7 이태리가 35 영국 32 독일 30 캐나다 26 미국 25 자 저기에서 상위권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이 높은 선진국들 1,2,3,4,5,6,7 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G7의 저 국가들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은 봅시다. 프랑스 16위 이태리 30위 영국 39위 독일 47위 캐나다 62위 미국 78위 이상하죠? 어? 쟤들이 1,2,2,3 아니네 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성 정치 참여 상위 국가들은 순위로 불러드릴게요. 1위가 어딜까요? 2019년 국제의원 연맹 기준입니다. 61 루안다 53 쿠바 2위 3위 볼리비아 53 4위 아랍 에미레이트 50 5위 멕시코 48 6위 니카라가 47 7위 스웨덴 46 8위 그래나다 46 9위 남아공 46 10위 안도라 봉구 46 11위 핀란드 46 12위 코스타리카 45 13위 스페인 44 14 나미비아 43 15 세네갈 43 16 스위스 41 17 노르웨이 41 18 모잠비커 41 19 아르헨티나 40 20 뉴질랜드 40 21 벨기에 40 22 벨라루스 40 22 북 마케도니아 40 20위 포르투갈 40 덴마크 25위 39 26위는 프랑스 39 27위 에카도르 39 28위 오스트리아 39 29 29위 에디오피아 38 30위 티모르 38 31위 아이슬란드 38 32위 세르비아 37 탄자니아 33위로서 36% 34위는 브룬디 공화국 36% 35위 이태리 35% 36위 우간다 34% 37위 도미니카 공화국 34% 38위 카메론 33 38위는 공동 영국 33 40위 엘살바도 엘살바도 33 40위 모나쿠 33 40위 네르난드 33 43위 네팔 32 44위 우즈벡 32 들으니까 뻥치죠 정치에서 여성이 많으면 선진국일까 그닥 헛소리라는 걸 이제 진실을 깨닫겠죠 잘살고 선진국과 여성의 정치평화비율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오히려 진짜 막 개도국 후진국 아직 국민들 제대로 벌어먹고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도 여성 정치 참여율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여성의 정치 참여 가 높다고 해서 그게 선진국이 아니라는 진실을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들은 얘기하지 않고 여성 시민단체들은 얘기하지 않죠 더러워요 더러워 그래서 일본에서도 진보 정치 세력들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여성 정치가 너무 적다 그러면서 선진국만 또 꼽아서 우리는 후진국이야 정치에서는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을 높여야 돼 라고 하지만 정작 이런 진실을 일본에서 일본에서조차 잘 얘기 안해요 구역질나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성 정치 참여자들이 진보 성향이 있고 보수 성향이 있다고 할 때 진보 성향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역시 더러운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정치를 꿈꾸는 여자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일본의 정치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발전적인 건 이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봐보세요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공통점 머리가 짧아요 단발이에요 긴 머리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치마를 거의 안 입어요 스커트를 안 입어요 거의 바지를 입죠 그 다음 세 번째 힐을 신지 않아요 대부분 단 하나 네 그런 것들을 신죠 자 야 그게 편하셨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성 운동 세력 페미니스트 세력 혹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묻어있는 그 여성들을 정치로 밀어놓은 구조 의 후진국들이 이런 형태예요 굉장히 짧은 쇼컷 치마는 아예 입지도 않고 힐도 신지 않는 근데 그 반대로 머리가 어느 정도 길기도 하고 화장도 짙게 하고 스커트도 입으면서 치마도 입으면서 힐을 신는다는 것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성성을 존중하는 나의 여성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 여성성을 가꾸는 그 중요함을 내가 인정받는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선진국의 여성 정치예요 하지만 후진국의 여성 정치는 이런 일반적인 여성성을 나의 여성성을 잘 포장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인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냥 여성이라는 내 가치에서 나의 여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세우면서도 내가 정치적인 것을 하는 자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본분이라고 할까 그걸 가꾸는 이상한 게 아니죠 머리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길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치마를 예쁘게 하고 그건 여성의 당연한 매력이니까 거기에서 더 크기 위해서 힐을 신고 자 이건 여자들의 장점이에요 여자들만 갖는 장점이죠 단순히 그게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운 매력을 어필하는 그냥 여성이 가지는 장점이에요 그 여성의 장점도 취하면서 그들이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여자들의 대부분 그들은 결국은 여성시민 세력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그런 주장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진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책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 자민령 계열 저기 여당 계열의 여성 정치인들은 시민운동단체 계열 쪽에서 들어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쇼컷이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정통 보도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냥 머리 긴 여자들 짧은 여자들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시민단체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기 밑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머리 길기도 하고 스커트이기도 하고 젊은 여성인데 힐도 신으면서 어 자기의 여성성을 잘 가꾸면서 정치활동하는 이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 정치인들이 우리보다 긴 머리가 훨씬 많아요 스커트가 입는 비율이 훨씬 높고 힐을 신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찾아보시면 우리는 그런 사례를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에 그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성 시민단체 여성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단체에 그 색이 그 색이 묻어 있어요 그 색이 묻어 있어요 직접 거기에서 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같이 하는 이들 묻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들은 후진국형 여성 정치를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내세우는 건 여성을 인위적으로 많이 뽑아 제끼고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여성 인권 여성 시민단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그걸 맥락을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조차도 여성 활당에 대해서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활당을 통해서 집어넣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게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정치가 발전적인 건 진부 여성 정치인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일반적인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공약집에서 내놓은 것들 혹은 실제 활동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내세우는 것들이 이런 거고요 주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걱정 안심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들 방제 위기관리 행정 도서관에 대한 것들 교육을 어떻게 더 잘 시킬까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좋은 마을을 어떤 식으로 할까 아동을 좀 더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한 방법은 뭘까 심지어 어떤 여성 정치인의 공약 혹은 정치활동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아예 없는 여성 정치인도 꽤나 많아요 이게 일본의 여성 정치인을 주 검색을 하면서 놀란 부분이에요 여성 정치인인데 여성에 대한 우대나 여성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 여성에 대한 것들을 배려 정책에 1도 없는 여성 정치인이 꽤나 많아요 다만 그게 진보 쪽에서의 출신들 그리고 공산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산당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산당 계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색을 시민단체의 출신으로 인해서 색이 비슷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여성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 자체를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삶 속에서의 진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는 여성 정치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여성 정치는 선진국형 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혀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여야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여성 정치는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그걸 내세우잖아요 자 그런 일본의 롤모델을 이제 단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여성 페미니즘 여성 정치 세력이 목소리가 크죠 그들이 사회 중심으로 돼버리니까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후진국형 할당을 통해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강제로 밀어넣는 형태의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취업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왜 일본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과격하게 하지 않을까 일본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에서도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자라는 정책은 입안했어요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게 아니에요 명분상으로 그걸 내세우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높이라고 강요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르죠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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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통해서 이미 여성이 사회활동 참여에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저출산의 영향이 있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100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일자리가 100이라고 할 때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죠 봐요 여성을 취업시장에서 많이 할당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공무원 시장에서 여성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다 쉬워요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혹은 기업 취업에서 많은 곳에서 여성을 할당의 형태를 통해서 많이 집어넣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러면 일자리가 그 할당이 된 여자들만큼 기존의 100에서 110, 120, 150까지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저도 잘 알아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100이에요 100이에요 그걸 상관없는 공무원을 뽑아 제끼면 되지 않냐 그건 지역으로 지역 불구덩이로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일자리가 일반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공공에서 공무원으로 많이 뽑아 제끼면 그건 그냥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공무원 하나 뽑아 제끼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년 그리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회적 부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다만 문제양의 같은 저런 것들은 취업률을 속이기 위해서 국민 속이기 위해서 취업률 좋다고 속이기 위해서 막 뽑아 제끼고 있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4년에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저거 국가에 대한 걱정조차 없는 인간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에서 여성의 활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가 누가 취업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선진국 모든 곳에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여성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은 결혼을 늦게 합니다 이건 선진국에서 이미 끝도 없이 검증된 사례예요 여성은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으면 결혼을 늦게 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 출산도 늦어지겠죠 출산이 늦어지면 둘째 셋째로 못 돕고 그나마 낳아도 한 명이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못 놓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난임 불임이 굉장히 심하죠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여성을 인위적으로 활당시켜서 많이 취업을 시킬수록 진급을 시킬수록 결국 거기에서 피해를 볼 수 없는 남자들의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지죠 혹은 직업을 못 가졌거나 자 남자들의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직업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독립적인 결혼시장으로 와봅시다 결혼시장에서 여자들의 대부분은 자기보다 소득과 직업적인 안정성이 높은 사람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여성에게 활당이 됐어요 그러면 그 활당된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사람이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여자에게 활당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혹은 동등한 일자리라도 여자의 비중은 늘어나고 남자는 감소했겠죠 당연히 많은 남자들은 내려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결혼을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여자가 먹여 살리는 구조 남자는 재산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여자에게 의존하는 구조 그리고 남자가 가정주부가 되는 구조로 바뀌면 돼요 근데 그건 또 여자들이 안 원하잖아 남자는 그렇게 바뀌면 되는데 그걸 여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자들의 대부분은 자기보다 소득이 높고 직업적인 안정성이 높은 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원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 여자들이 원하는 결혼 상대자는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소득이나 직업적인 안정성이 낮은 남자를 선택하거나 선택해서 결혼을 해주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골드민스가 계속 늘어나고 고소득 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미혼의 여성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만족스러운 남자를 못 찾거든요 당연히 그건 저출산으로 이어지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이해했잖아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이 비정상률을 만드는 게 바로 남자에 대한 병역 의무죠 남자가 여자가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똑같이 경쟁해도 여성에 대한 강제할당으로 인해서 남자가 불리해지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건 남자가 20대에서 공부할 기회를 더 놓치죠 일을 할 기회를 더 놓치죠 더 남자가 부정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결혼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출산을 조금이라도 반등하게 하려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만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여자도 군대를 가면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자도 인위적으로 남자 군생활만큼 여자들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면서 학습을 못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남자를 병역 의무에서 완전히 풀어주거나 이 병역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저출산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위적인 무식한 후진국형 여성 활당을 없애야 돼요 사실 이건 치열하게 경쟁의 구도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여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일하지 않고 직장생활 계속하지 않고 차라리 이런 나이에 안정을 원하는 여자들은 빨리 결혼해라 20대 중반 후반이 되기 전에 빠르게 결혼을 해라 라고 여자들을 설득하고 그런 문화를 우리 사회에 만들면서 일본처럼 난 굳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여자들은 20대 중후반에 이미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수 있는 구조를 사회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장 억압하고 있는 게 바로 여성시민단체, 인권단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그리고 정부, 여성세력들이죠 그들이 헛짓을 하지 못하게 제안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성을 위한 국가정부기관이 없어져야 되고 여성시민세력들, 인권단체들이 비정상적으로 국가의 미래가 없는 비정상적인 여성 압박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잡히는 거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이에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건 누가 이준석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준석이 이제 서울대 가서 뭐 얘기를 했다 강연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저 사람이 이제 당장은 이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저런 돌려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저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 관련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출산률 자체를 높이는 정책은 어렵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올릴 수 있어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정상으로 돌리면 돼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면 돼요 다만 아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좀 어렵겠죠 정치 시스템에서 그걸 돌려 이준석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는 똑똑하니까 이준석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국가가 지급해 주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기존에 나올 생각이 없던 아이를 낳게 되지 않는다 돈을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자 그 뒤로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스템 속에 있는 출산율 정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통해 유가의 장점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가 없었다 대신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차라리 모르겠고 자신이 없으면 이준석은 모르겠다고 회피해야 돼요 아니면 이걸 진짜 뚫고 나가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준석을 노무현 같은 인물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노무현이 아까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굉장히 멋진 말이 있어요 다시 이준석이 저 얘기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인위적인 할당이죠 근데 그 인위적인 할당은 이준석이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위적인 할당을 이준석이 비판하면서 정작 그것과 모순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사회 활동을 늘려야 되면 여성은 당연히 늘어나면 당연히 여성은 자기보다 더 높은 남자를 원하는데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감소하겠죠 여성이 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결혼이 더 감소하고 출산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이준석이 잘못하고 있어요 주장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 자기가 몰려드는 거기에 취해 있을 수 있겠지만 저건 잘못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직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밀고 나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저건 결국 조선족이겠죠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은 이미 그런데 이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저건 오히려 저출산을 해결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출산을 정말 문제를 다 바로잡는 형태로 하는 게 더 쉽지 우리가 단순히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인구 감소가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조선족을 받아들여버리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까다롭게 해놓고 그들을 그 사회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압박을 하면서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압박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에서 존중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심지어 거기에서 어느 가지 없는데 그들끼리의 친밀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아무리 붕떠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조선족들이 그들끼리만 삶을 살아버릴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이걸 더 풀어버리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선족이 늘어나버리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권력이 커졌을 때 그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몰라요 저건 이준석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생성 가능 인구를 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학도를 늘리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안한 저 이준석의 주장은 그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그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저런 멍청한 생각은 이준석이 걷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일본어를 다시 카피하고 배워야 돼요 선진국으로 자 노무현이 자기가 가장 그 명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휘어가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라고 해요 이게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이게 노무현이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노무현에 대한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것들을 뚫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하긴 해요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기존의 윤석열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게 이준석인 것 같아요 이준석으로 몰리고 있는 그 힘이 본인이 느끼는 그것보다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뭐 여성을 오히려 그냥 노동시장에서 더 늘리자 이민자를 받아들이자 자 저런 쉬운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어요 그냥 문제만 키우는 꼴이죠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노무현이죠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은 있으니까 진짜 저렇게 부딪히면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목소리를 내고 그걸 인정받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노무현의 정신처럼 노무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 같이 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일본이 이미 수많은 실험과 완벽한 구조로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놓은 그 일본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카피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면 대충 저출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제 거기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있나요? 끝났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